또 포칭키네? 조딩새끼가 짱끼같은 새끼야 이거 왜 뭐라는데? 조딩새끼가 어디서 나 왜 안들리지? 음성채팅 꺼서 그래 그런가? 아 송중이랑 피방이나 갈까? 이거 좀 알려줘 하나 둘 넷 한 팀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내 옆집에 한 마리 내렸다 삼동에 내가 간 데 하나 있고 뭐 옥상에 아무것도 안 떠 두툼 한 두툼 세게 아 네 이쪽에 내려서 잡았어 이게 쏠코드야 지금 5명이네 내가 한 팀 말고 더 내렸어 이 키보드만 불편하냐 수현님 셔터집 쪽으로 하나 가요 쫄깃하게 나오게 하이팅 들었죠 이쪽으로 하나 붙었어요 샤윙 샤윙 어? 내가 물로 하나 붙였다 일단 빼낭 위에 하나 더 붙였어 그냥 다 붙였어 대놓고 저렇게 길가를 흥고하고 나왔네 하나 더 붙여요 어 확인 두 마리 붙였어 안 보이죠? 빨리 갔어 아이씨 겁나 빨리 오네 발소를 못 들었는데 올라갔어? 응 오우 죽을 뻔 했네 아 더 있지 않았나? 바로 사망인데? 딴 놈 딴 놈 딴 놈 딴 놈 딴 놈 딴 놈 너무 무서워 다 된 거 같아 딴 놈 3킬 나도 잡을 수 있었는데 타임을 잘못 계산했어 난 잠깐 마이클이 끄고 있을게 네 ak 쓰실래요? 네 저 M16 있어요. 개인적으로 M16 좋아해서 다 털렸네 음 나 이거 참여 가만있었는데 잘 어울린 거 같아요 뭐지? 네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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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떨어졌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R 소염기 필요하세요? 네. 뭐라도.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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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t下 1627 329 Lubano 5 안됩니다. kunne тем과는 너무 좌yd오. 왜 왔어? 네 아니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안하면 팔배로 못 껴 못써 일단 오토바이, 선토바이 제는 있네요 확인 아 레드존이다 오예 334이다 철 5 도착 대기 벡터는 없나 보세요? 네, 한 200발 정도 있어요 아, 그쪽에 혹시 UMP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아, 벡터인데 바꾸려고요 UMP는 코칭키에서 못 봐서 네, 저도 봤는데 안 바꾸려고 하다가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이팩 아이팩 더 쓰자 그냥 참토바이를 탈까요? 그냥 뛸까요? 재월지라서 참토바이를 타시죠 그냥 좀 타고 그냥 좀 들어가시죠 제가 온 줄 아네? 네 여기 노란핑? 어, 전화했을 때로 갔어요 뭐야 헐 꼈다 뭐야? 왜 이래? 빠지는데 잠시 내리게 되면 빠질걸요? 어, 원래 낀 김에 좀 시간 지나면 빠지는데 지들이 빠질 생각 없다 이거 나 패하나 되겠네 아, 아까 노란핑은 저거요 그 뭐야 보급 떨어지는지 찍었던거 보급 지금 보급 방금은 산쪽으로 떨어졌어 네, 확인했어요 다시 계신데 시대에 이어가 안남 도전 다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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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제가 보고 있을게요 휘해보고 가세요 옥상 문 열었어요? 네 들어갈게요 빠졌다 붙었어요? 네 기절 하나 더 잠시만요 피 회복 좀 할게요 네 죽었죠? 기절하네 네 저 죽었어요 죽었어요 다 둘 다 네네 확인 상처에 다 카구 칼 소리가 나오는데 저 앰프 먹을게요 네 전 보정기만 먹었어요 전 보정기 쏜다 팔각적인 것 같은데 그죠? 네 그쪽 어디인 것 같아요 온나 보네 아 오 칼각장 뒤졌잖아 또 다른 데서 또 쏘는데 아우 진짜 안보이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팔각성 부디네요 네 지금 총 보장이죠 와우 엎드렸어요 오른쪽 네 확인 살리겠다 어차피 자기장 밖이라도 되네 이쪽으로 내려갔네요 테스트 태웠어요 음 우리가 이제 가야되네 오토바이 타고 컨테이너 그냥 쏠까요 어디 쏜다 산 위에서 쏘는 것 같아요 아우씨 어 확인 잘 쏘네 들어오실 수 있어요 네 들어갈 수 있어요 확인하자마자 그냥 뚝배기 깨진 저도 뚝배기가 깨졌는데 어 쟤를 잡아먹고 가야되는데 그래도 쟤 안 잡으면 우리가 오토바이 타다가 맞을 것 같은데 네 뛴다 이러고 있어요 도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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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bal가 죽었어요 네 아까 저쪽에 시체 있었잖아요 뚝배기 한번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뚝배기 2랩짜리 있네요 더 좋은 걸 발견하셨네 자 그냥 출발해요 네 뭐야 뚝배기 날아갔어 아이씨 불애들 쏘네 아... 팔각장에 있는 애들이네 천천히 하세요 팔각장에 있는 애들이 쏘는 거 아 미니였구나 아 수류탄이 없네 아 수류탄이 없네 아 수류탄이 없네 우리 스크럽이었지 하나 더 있는 것들은 네 네 순간 겨울에 착각 저기 있다 차 바퀴 밑에 오른쪽 차 바퀴 밑에 차 무조건 있어 아까 걔네 두 명 남았나 보네 와